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하신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옆에서 보면서 사실 제가 집에 가야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용기를 갖고 여기 올라왔고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전공인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떤 미래적인 얘기를 할지 혹은 인터랙션 디자인 필드에서 새로운 이슈를 토론을 할지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번에 테드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하나 물어보니까 다들 그냥 너 얘기해라. 네 얘기가 제일 재밌다. 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 얘기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제가 김연아도 아니고 제 얘기를 하기가 많이 부끄러운데 일단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짧은 인생 한 토막의 얘기를 상자에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중고등학교 시절인데요. 저는 공부를 무지 못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저기 보는 것처럼 결석황성제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각 신명고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뭐 유유상종이죠. 아무튼 공부는 절대 안하고 재미있는 일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자주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치다 보니까 옆에 두꺼비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혼자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치는 게 미안해서 그 두꺼비집에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예상한 대로 학교 전체가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한 5초 정도 정막이 흘렀어요. 정막이 흐르다가 갑자기 환호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로 저는 영웅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그 후로 한 번 더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세 번째 프로젝트는 사실 제 친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걸렸고 안타깝게도 뒤지게 맞았죠. 그래서 저는 마음 아팠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 친구 이름이 창국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창국아 미안하다. 그래서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는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또 영국부에서 주인공도 해보고요. 그래서 또 믿기진 않겠지만 펜레터도 수북히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살이 많이 쪄서 믿기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저는 가치를 뒀었고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제가 뭔가를 만들고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공연 안무 같은 것들도 좀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테이프가 유행이었는데요. 테이프 두 개를 가지고 리믹스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태지 노래와 듀스 노래를 같이 믹싱을 해서 이번 봄 소품때 오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아 좋아합니다. 새로운 어떤 음악이 리믹스가 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했었고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옆 학교, 여고나 이런 데 소문이 납니다. 제가 리믹스를 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의회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프로듀싱을 해서 새롭게 창작을 했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나름 기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가가가가가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소곤소곤 거리는데 뭔가 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후에 제가 대학원을 입학한 이후에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제 성적표가 나왔고 놀랍게도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제 이름을 치면 연관 검색역에 이제 황성재 성적표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연관 검색으로 이제 성적표 같은 뜨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또 재밌는 거는 뭐 광흥대 레전드 뭐 아주 마음에 드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거 저기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쳐를 해뒀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많이 입력을 해주시면 다시 생길 것 같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노는 것도 이제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없을까 뭔가 재미난 일이 없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대한민국 학생발명대전이라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대회는 이 대회에 나가게 되면 이제 수업 결석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서울로 1박 2일 동안 이제 다녀오게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이제 저와 아까 보셨던 신명구라는 친구랑 이제 같이 이 대회에 출장을 해서 이제 서울에 두타라는 저기 건물에 가서 우리 옷도 사고 서울 구경도 하자 하고 이제 계략을, 계략을 꾸밉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서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이제 서울에 대한 동경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디어를 냈고 서류 심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낸 발명품이 바로 저 낭비방지 휴지통이라는 겁니다. 저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휴지가 있고요. 이 휴지 위에 이제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 덮개가 내려와서 휴지를 자동으로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거의 단점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 설계를 잘못해서 휴지 딱 세 칸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불편하죠. 그래도 이제 제 첫 번째 작품이었고 저기에서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게 아무리 덮개가 내려와도 휴지가 한 칸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위에 세 번째 휴지가 떨어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덮개를 써야 이거를 쉽게 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톱니바퀴처럼 된 걸 가지고 해보고 칼을 대가지고 잘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아 화장실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수분, 모이스처이다. 그러면 이 덮개 끝에 촉촉하게 수분을 묻혀놓으면 살짝만 휴지를 건드려도 톡하게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완성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했지만 그냥 압력 방식을 써서 휴지가 떨어지는 것까지 만들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의 창작물을 보고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과학고 친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산에 센서를 달아서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LED를 깜빡깜빡 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올 가능성이 많은 날은 이제 LED가 깜빡거려서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명을 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했지? 그래서 저는 휴지 3칸짜리 떨어지는 건데 쟤는 막 소리도 나고 깜빡깜빡도 거리고 건전지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아 정말 기술적인 어떤 기반이 되어야지 내가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가슴 뛰는 제 이러한 어떤 리액션을 저는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옷을 사고 부산에 돌아왔죠. 그래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뭔가를 창조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아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선생님한테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컴퓨터 학과를 들어가고 싶은데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한 대 맞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박 2일 동안 갔다 오는 거를 제가 2박 3일 동안 갔다 왔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공부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계속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를 구입을 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앤토니 같은 선생님을 모시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천하대 특별반을 꾸립니다. 사실은 친구들도 모집을 하고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까지 저만 남아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3 올라가는 시절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3 2월 모의고사에 188점을 받고요. 그래도 이게 자신감이 있었던 게 이제 모의지원은 카이스트로 모의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점이 나왔죠. 400점 만점에 그러니까 당연히 전국에서 421명 중 421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바닥을 틀로 삼아서 올라가는 길만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천하대 특별반 방식의 어떤 공부 방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9점, 315점을 해서 이제 수능에서는 350점이라는 제 나름대로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까 그 친구랑 놀러가기 위해서 갔었던 공모전의 수상 결과와 수능 점수를 합산해서 이곳 광운대학교에 발명특기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광운낭 광운대학교였죠. 그래서 스스로가 아주 자랑스러웠죠. 그래서 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여자친구도 뭐 한 3, 4명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자친구가 왔어요. 제가 방금 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건전하게 여자친구 많이 만나고 또 같이 책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해.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에 갔더니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옆에 한지민 있습니다. 한지민 씨랑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아주 즐거운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 학숙집에 제가 살았는데요. 학숙집에 12명 남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주위에 여자 학숙집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학숙집 12대 12로 단체 미팅도 하고요. 이제 아주 재밌는 학과 생활을 보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들은 대학 시절에는 여러분들 모든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그 도전이 실패하더라도 제가 지나서 보니까 20대에는 실패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뭔가 두근거린다. 이것을 바로 도전의 어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렇게 5시 새벽 3시 2분에 광운도서관 열람시에 가는 것을 찍어놨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서서 이걸 사용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지만 싸이월드 자랑하려고 올렸는데 오늘 이걸 사용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위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공업수학, 대학수학을 수강을 했는데요. 라플라스 변환, 3차 미분, 적분 이런 게 나옵니다. 사실 제가 미분은 공부를 했는데 적분은 다 떼지 못하고 학교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제 나름대로 광운대학교 학생들과 수준을 맞춘 다음에 다시 돌아오자라는 아주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휴학을 하고 증거사진으로 또 남겨뒀습니다. 열심히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 36분 이렇게 가서 공부도 하고요. 이걸 왜 변태처럼 모았냐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월드에 티를 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멋있는 말을 적어서 이렇게 딱 올려놨었어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뭐 이런 걸로 딱 하면서 올려놨는데 이제 오늘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다시 복학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나름 따라잡았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쉽게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이라는 어떤 저에게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부시라는 어떤 개념을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창조하고 창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들을 했는데 4년 동안 모두 자체를 해서 팀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그 슈팅게임 광돌이 슈팅게임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매니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렇게 덕성여대, 동농여대, 서울여대 미팅 뭐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팅게임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게시판, 광원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네이톤처럼 저렇게 뭔가가 올라와서 아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구나라는 걸 아는 프로그램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또 미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퀄컴에서 주최하는 IT 투어라는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는데요. 여기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샌디옥에 위치한 퀄컴 본사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실무진과 CEO인 어원 제이콥스의 아드님이시죠. 폴 제이콥스와 같이 라운드 미팅 테이블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핸드폰에 CDMA 기술을 만든 회사죠. 그래서 핸드폰에 보시면 CDMA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그게 이제 얘네들이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 로얄티를 내는 그런 마크로서 붙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으로 미국에 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 미국 가게 되면 입국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왔냐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퀄컴 인바이티드 미 딱 멋있게 얘기를 하고 썩소를 한번 날리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퀄컴 IT 투어 단체 사진을 찍은 거고요. 같이 여러 군데 재미있는 곳도 많이 가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얘기 주시면 제가 소개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저는 저한테 있어서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샌디에고의 퀄컴 본사에서 매우 인상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페이턴트 월이라는 겁니다. 벽에 붙어있는 것이 바로 특허를 내게 되면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명세서가 나오는데 출원서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수백 수천 개의 특허를 통해서 퀄컴의 기술적 자부심과 지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퀄컴은 기술로얄티만 한국에서 10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특허 교육도 시작하고 특허에 관한 비전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도 아까 보셨듯이 아침 5시 반에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4점을 넘는 학점으로 높은 점수로 최상위 성적으로 하게 됩니다. 되게 얘기하기가 부끄럽네요. 쑥스럽네요. 그래서 멋진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제 대학 생활에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많은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이스트에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공모전에서 느꼈던 뭔가를 내가 또다시 느낄 수 없을까? 어떤 논문을 위한 논문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정말 뭔가를 창조하고 그 창조 속에서 사용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고민의 해답이 UCCG라는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 휴먼 센터드 컴퓨팅이라는 연구실 유저 센터드 컴퓨팅이라는 연구실로 저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그 인간 중심 컴퓨팅이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유저, 즉 인간까지를 고려한 컴퓨팅 설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러한 환경은 HCI라는 걸로 대변이 되는데요. 휴먼 컴퓨터 인테렉션의 줄임말로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어떤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대 컴퓨터라고 하면 이제 꼭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변기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변기와 매일 아침 인터랙션을 하죠. 물론 일주일마다 인터랙션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변기에도 연상장치가 들어가죠. 그래서 변기와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HCI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곧 다가올 미래의 퍼스널 컴퓨터는 로봇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로봇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이것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멜론이나 MIT나 이런 곳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이언맨 주인공이 아이언 슈트를 만드는데 저기 왼쪽에 보이는 팔이 도와주게 되죠. 그런데 이 팔이랑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팔이 삐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팔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어떻게 어떠한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 팔이 화가 났고 삐졌고 웃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논문들도 있고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폰에서 다들 아이폰 갖고 계실 건데 아이폰에서 전화번호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가 정보의 끝에 다다르면 물리적으로 반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왜 있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전까지였던 컴퓨터 사이언스 CS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고 메모리를 사용하는 쓸데없는 지식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바로 사용자를 위한 것인데요. 내가 실수로 이 드래그를 잘못해서 이 컴퓨터가 반응하지 않는 것인지 혹은 이 리스트가 이 전화번호부가 끝까지 와서 반응하지 않는 것인지를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거죠. 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들이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술자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이런 거죠. 거울을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다고 느끼는 거죠. 즉 엘리베이터의 기술적 한계를 인간의 특성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HCI라는 분야는 꼭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간을 고려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창의적이고 또 융합적인 그러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학문에 너무나도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이런 실세계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에 있어서 인간의 특성들을 고려한 새로운 인터렉션 방법, 새로운 상호작용 방법 내 형태를 창조를 하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고등학교 때 제가 만들었던 세 칸만 떨어지던 허접한 휴지통 역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 UX를 주는 인터페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와서 첫 번째로 한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세 장 뽑았으니 휴지거리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핸드폰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인데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핸드폰에서 멀티터치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손으로 멀티터치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현상이 많이 나요. 한 손으로 오직트를 돌리지않고 한 손으로 올리지않고 한 손으로 움직임을 하고 여러 손으로 움직임을 하고 그리고 한 손으로 움직임을 하고 오직트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공간의 위치에서의 장면을 줄일 수 있는 그게 많으니 제가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멀티터치가 꼭 두 손가락으로 돼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가상의 손가락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것이 아까 보셨던 수식으로 나왔던 가상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이 줌을 하게 돼서 시간을 오랫동안 터치를 하게 되면 가상 손가락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손으로 멀티터치를 사용하게 되면 가림 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오브젝트를 돌리기에도 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발견을 하고 현재 멀티터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야후 홈이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하는 야후의 위치에 줌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패딩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야후 홈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버튼 솜을 이용하면 한 번의 끝점까지 줌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 청장 상이라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반응들이 상당히 좋아서 저는 이런 거에서 성취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또 기술보증기금에 의뢰를 해서 기술가치 평가 17억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기술이 여러 다른 대기업과 기술 이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꼴찌가 처음에 생각했던 작은 아이디어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작업은 차량과 인간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작업을 했는데요. 기존의 차량 내비게이션이 시각과 청각으로만 정보를 주게 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시각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봐야 하고 청각적으로 정보가 들리게 됩니다. 전방 300m 앞에서 좌회전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런데 청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전자한테만 전달되면 되는 정보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죠. 뒤에서 자고 있는 아기라든지 옆에서 앉아있는 여자친구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많은 방해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면서 정방 시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사고가 나는 단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촉각적으로 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촉각 정보를 스티어링 휠 핸들에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핸들에 정보를 줘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정보 좌회전 우회전 정보를 주려면 어떤 방식으로 줘야 할까요? 핸들의 좌측에서 진동이 나게 되면 좌회전 우측에서 진동이 울리게 되면 우회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용자는 꼭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핸들을 잡고 있는데 좌측에서 진동이 오게 되면 좌회전이라는 신호를 인식할 수 없게 되죠. 반대로 오른손으로 좌측 하단을 잡고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오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른손이 진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회전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연 어떻게 이 정보를 줘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 테스트를 하는 화면인데요. 아이 트래커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차적으로 진동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돌아가면 그 돌아가는 위치로 핸들을 꺾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는 위치에 가까워질수록 저 진동의 무브먼트를 빠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트래일을 할지 사용자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가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햅틱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인터페이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방 시각을 보다가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죠. 실제 운전할 때 사용자가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햅틱 스티어링 휠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 전혀 보지 않고 있죠. 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카네기 멜론의 김승준 박사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그걸 같이 콕업을 하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작업으로 어떤 식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과 우리가 인터페이셔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키면 인사를 해요. 영어로 해서 미미라고 이럴 수 있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수다도 오면 이렇게 수다 종류는 좋아하죠. 사용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재미라 있더라고요. 간지럽히다. 제가 하신 거예요. 네. 물기색으로 먹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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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먹기도 먹기도 하죠. 우와. 우와. 신기해. 네. 좋아하죠. 딱. 우와. 오래간빛고 뜨거로. 끝에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간지럽힌먹어요. 하하하하. 제가 너무 시키는 것 같나요? 계속 간지럽히면 돈 희끙이라고 간지럽히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얘가 아직 꿨어요 사실은 얘가 인체통신 소량의 전류를 인가를 해가지고 흐르게 되면 어떤 패턴인지를 인식해가지고 아무 식물에나는 못하는 거죠? 아니 아무 식물에나는 어제 사온 거 정말요? 진짜요? 상당히 놀래하면서 저는 이런 거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애는 살아있는 신물로 좋아하고 있죠 나도 그래 너 너 안에 전류가 나 이렇게 싫다거나 그냥 생물을 해 컷도 되고 장례도 돼요 진짜 진짜요? 그래요 좋아합니다 어떻게 동작이 될까요? 사용자한테 아주 소량의 전류를 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제스처에 따라서 그 전류가 바뀌는 양상들을 패턴 레코디션을 해서 어떤 제스처로 쓰다듬었는지 때렸는지 혹은 간지럽혔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사람도 도체고 식물도 도체이기 때문에 소량의 전류는 사람의 몸을 타고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터치 디바이스와 인테렉션 하는 방식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에서 과연 멀티터치 환경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초성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이용해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읗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사가 되고요 여기서 더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세라는 글자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멀티터치로 하게 되면 시읗을 멀티터치로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샤가 입력이 되고요 더 가게 되면 이제 셰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합모음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시읗을 누르고 하단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수우가 입력이 되고요 거기서 좌측으로 입력을 또다시 하게 되면 이제 서우가 입력이 되죠 그리고 더 가게 되면 셰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 이런 걸 입력하는 건데요 어서오세요 반가워요를 입력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빠르게 입력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신기하다는 말은 방금 들렸어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엄지를 이용해서 두 손가락으로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스시 같은 거 입력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개선한 방식입니다 스시 먹자 빠르게 입력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조만간에 기술 이전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될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의 같은 것을 입력하는 것도 이융에서 좌측 하단과 오른쪽 상단을 동시에 입력하게 되면 의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인터넷에서 랭킹뉴스 1위까지도 올라가고요 저로서는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거는 일반인이 이렇게 했으면은 기사가 그냥 카이스트의 황성재씨 월트터치 기반 한글 입력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3, 4개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오죠 고등학교 꼴찌 한글 입력 인터페이스 개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평생 그게 이제 따라다닐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업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노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 재미있게 노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치 있는 놀이를 찾았으면 그 영역에서 재미있게 노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놀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재미라는 가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성실하게만 한 사람은 21세기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심각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생겼으면 몰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정의되면 거기에 그냥 내 모든 것들을 인투 그냥 받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룸에서만 창조되는 것이 아니죠 그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와 노래방에서 어느 곳이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이나 유턴의 만류인역 법칙 같은 것들도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사과를 보거나 혹은 떨어지는 물을 보면서 새로운 법칙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문제에 몰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자신의 신경을 다 거기에 쏟고 있었던 것이고 마침 그 장소가 목욕탕이고 마침 그 장소가 나무 밑이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몰입을 하셨으면 실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용화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인 것 혹은 창조적인 것이 나오면 부정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그냥 평범한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부정이 긍정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세계적인 학자 다니엘 핑크씨가 이미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홈 유 월드라는 도서를 보면 미래의 여섯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요 단순한 어떤 기능만으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줘야 한다 그리고 정보와 데이터 이런 것들로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보다는 새로운 스토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건지 그리고 새로운 의미와 어떤 영역과 어떤 다른 영역의 어떤 조화 그리고 사람과의 공감을 하는 그리고 심각하지 않고 노는 그러한 조건들이 미래인재의 조건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경쟁을 낳는 NO1보다 블루오션에서 놀 수 있는 오니온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 가능한 특기를 꼭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 하시면서 기르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제가 2003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하고 이제 유급 복학을 하면서 만든 슈입니다 제가 조용히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과 사진 모두 제가 찍은 것이고요 여기 나는 자라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것도 이제 제 어릴 적 앨범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그대는 이미 꿈을 펼쳐 하늘을 날고 있다 꿈을 가진 자여 그대는 꿈만으로도 이미 하늘을 날고 있다 당당한 부리와 발톱으로 자신감 가득한 그 눈빛으로 그대의 화려한 꿈의 날개짓으로 그대는 이미 꿈을 펼쳐 하늘을 날고 있다 다른 이들의 비웃음이 그대 안의 주저암이 저 거친 하늘의 차가움이 날아가버릴 당당한 꿈의 펄럭이므로 그대는 이미 꿈을 펼쳐 하늘을 날고 있다 지금까지 낭만공대생 황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